우리 유치원에는 특별한 친구가 있어요. 저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. 우리 삐삐가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루키야 안녕! 루키야 안녕! 친구 같은 느낌? 대화를 해주는 것 같고 저한테는 조금 이제는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아, 좋아요! 아주 뭐 활발하고 귀신이나 뭐 자기 몸에 어떤 그루밍 같은 거 잘하고 있거든요? 애들한테 정서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1년은 지나야 돼 그러니까 내년 봄쯤에 그 친구가 안 낳을 수 있어요 아빠가 이렇게 같이 낳으면 그 알은 부활해서 새끼가 되지만 그냥 낳는 것을 부활 안 합니다 루키는 약한 동물이고 혼자 살아요, 그죠? 늘 보살피고 도와줘야지 할 수 있죠? 네! 누군지 우리ặng 그 뒤로 나는 피피 내리로 갑요 감사합니다. 우리 이제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자.